조금 더 대중적인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곡은요, 조금 아까보다 더 큰 박수와 조금 더 많은 흥으로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. 이 노래 부른 가수도 A가 두 개 들어갑니다. 아바아의 곡이죠. 정말 유명한 곡입니다. 뮤지컬 맘마미아로도 제작되었죠. 이번에는 댄싱퀸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뮤지컬 맘마미아로도 제작되었죠. 뮤지컬 맘마미아 파우스와 파우스 최후의 댄싱퀸 최후의 댄싱퀸 싱그만의 화가 나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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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